1분 1초가 행복한 남자 장두식입니다. 김준의 막가섬이라고 하는 코너에서 제목은 여수 아기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아기탕 한 그릇 주세요. 이렇게 자신있게 1인분을 주문할 수 있는 식당을 만나면 아주 행복하다. 나 홀로 여행은 늘어나지만 나 홀로 현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다. 하물며 맛까지 좋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당을 찾아내고도 주인 눈치를 보기 일순데 그래서 아예 일행이 곧 온다면 2인분을 시키는 일도 적지가 않다. 1인분을 주문했는데 아기 살이 아주 푸짐하다. 어민들은 봄철에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올라오는 아기를 그물을 놓아 잡는다. 여수에서는 전날 그물을 쳐두었다가 다음날 새벽에 걷어온다. 그렇게 잡은 아기는 여수 중앙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진다. 중앙시장은 선어, 경매로 아주 유명한 것이다. 철에 따라 민어, 병어, 삼치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아기는 겨울철에 유독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 여수, 순천, 강량은 물론 광주에서도 아기 음식을 한다는 식당 주인들은 이곳을 아주 즐겨 찾는다. 아기는 자망 그물을 이용해서 잡는데 지금은 아주 질기고 튼튼한 나일론 그물을 사용하지만 그 옛날에는 자주 끊어지는 면사 그물이었다. 매년 새 그물을 준비해야만 했고 그물 한 폭을 마련하려면 시간과 노력은 물론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다. 이런 그물로 민어나 조기 등 고급 생선을 잡아야 수지가 맞았다. 그런데 아기나 물 매기가 걸려 올라오게 되면 선어는 하가 날 일이다. 그 당시에는 꽃게도 그물을 해소하는 불충객이었다. 돈이 되지 않는 생선을 바다에 던졌다. 아기가 물톤봉이라는 명예롭지 않은 별명을 얻은 또 이유다. 어쨌든 값이 나가는 귀한 생선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몸값이 다르다. 마산 아기찜이 만든 나비 효과가 일 수도 있다. 중앙시장 입 한 장을 가득 채운 아기를 두고 경매인들 눈치와 손가락이 막 분주하다. 어장이 가깝고 시장이 지척이니 인근 식당에서 내놓은 상차림은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만족스럽다. 좋고 아주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강조하는 그 슬로푸드에서 주목하는 것이 푸드 마일이다. 식재료가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가 되는 곳까지 거리를 말한다. 그 거리가 짧을수록 지역을 살리고 어민을 살리는 것이다. 여수 중앙시장 옆에서 아기탕을 찾는 이유가 된다. 또 이 이야기는 전남대 학술연구 교수인 김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